이 컨셉을 만든 것은 옛날에 우리 엄마들의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무실을 신고 책무를 메고 학교 다닌던 시절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어중간하게 책무를 메고 다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의 모습을 엄마, 엄마분들이 이렇게 보따리 입고 시장가고 했던 모습이 있어서 팀에 걸린 분들 앞에 가서 공연하면 다 기억을 한다 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고무실 신고 학교 다니셨죠? 네! 너만 얘기하냐? 다 조용하네 입안에 음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어쩌고 그렇지? 고따리에 들고 이야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이제 음영 감독님하고 사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겼어 맞았지요? 겁나게 잘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춤추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 근데 조명이 2만 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눈동자 이쪽으로 눈동자 이쪽으로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주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구 소리 누가 됐어요? 신이 하나 줘야 되니까 더 크게 자랑스러운 엄마들이 대한민국 엄마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 저는 충청남도 청나라는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이렇게 복자야 너도 멀리서 왔지? 나 겁나게 멀리서 왔어 어디서 왔냐? 나 전북 남원 전북 남원? 전북 남원에서 올라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북 남원 의미 야 저기 두 사람 있으니깐 두 사람 데리고 가서 니가 살어 알았어 영자야 어 너는 고향이 어디냐? 아니 나는 전라도 강주에서 왔어요 전라도 강주 어디? 강주 송정리라는 데가 있어요 송정리 강주 송정리에서 올라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야 세 분 야 세 분 세 분 있다이 우리 이따 데리고 가니? 우리 저기 우리 공자 어디서 왔냐 너는? 아휴 물대위한테 왔죠 어 물대위한테 어디죠? 영광이죠? 어 물대위? 일대위한테 고향이 어디시죠? 근데 이거 저기 이거 왜 내리는데요? 네 저 영광입니다 이거 왜 내려요? 반갑습니다 이거 내리지 말아요 저희도 안 돼 아 이거? 아 보인다고? 어 이거 내리면 저희도 그린자가 생겼어 응 저희도 우리 춘장 아 지금 고향은요 사람을 많이 드는 청소를 충주에서 왔러 어 충주에서 왔어요 그래요 이렇게 충주에서 엄마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들 그래서 우리 좀 걸어줘 자 감독님 음악 큐 제 이름은 테이블 100% 2% 20% 3% 4% 2% 3% 10% 1% 매점위 소양간에 방금이 지는 외래로 흐린 한때밖에 슬피우린 그 년생이야 열려달려 말리같은 어린 내 심정 너만 더 얹어주면 난 나는 어쩌나 그리오서에만 테니 소용래 뭐 전우니 해라! 심상! 정 랍둥아 당바바라메 지마호티스 그 인간 돌아보니 소식이 보니 내 인생 그가 못 알아 누구신 부어온 비만 내가 도시여 해야 돼야 너를 외쳐라 사퇴를 외쳐라 정제랑 집사원 안 준비드립니다 야 그때 복자야 오늘 여기 누가 출순이라던데 원기? 원기? 너 원기 아냐? 원기 2기 3기? 아니 원기 원기가 아니냐? 몰라 여기 뭐 대장이다고 그러더라 그래? 어 그러면 영재야 너 원기 아냐? 아니 너도 아까 잠깐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니까 원기를 불러보자 진짜 원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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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원기야 나와라 음해 원기 나온다 원기 나오면 우리가 원기 머리 스타일 바꿔주자 원기 나왔다 승리 다른 거 원기야 원기 너무 많이 잘 어울려 원기야 오늘 생일이잖아 응 생일이잖아 이거 옆에 놓고 이름표 달아주고 어 아 그리어? 아 프라이버시가 있어? 뭐 이름표를 달고 싶으니 그리어 아이고 공자가 흥분했냐 그러면 철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원기한테 모자 위에다가 얹어놔 쉬어봐 야 아름답다 괜찮네 세상이 어 야 우리 원기랑 같이 한번 하는데 남자 남자 오늘 정자가 있을게 남자가 있는갑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려가서 해야 되겠어 왜냐면 우리 남자씨를 가운데다 세우자고 우리 승복 우리가 하난대로 하면 되는 것이오 알았지요? 해보라고? 그리여 해보자고 해봐 갈대까지 가자고 그리여 갈대까지 한번 가보자고 자 우리가 메뉴님을 준비했으니 오늘 남자 님이 우리 정산을 진동하는 아줌매들이 뛰었어요 그런데 여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딴 데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남자씨 남자씨 한 번 해봐 여기 한 번씩 안 봐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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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들은 그게 아니고 주먹! 반응이 없어? 야 난자야 다시 해봐 반응이 없어 야 난자가 주먹하잖아 다시 해봐 다시 주먹 내가 내가 이제 갈대까지 가서 말 안 들어 아 진짜? 하자 한 번 해보고 주먹! 와 조용해졌다 이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네들 이렇게 폭을 좀 넓혀봐 그리고 우리 한 번 가보자고 우리 남자씨 우리 따라서 하면 돼요? 알았죠? 그리여 한번 가보실까요? 예 두 번째 곡 그리여 한번 가보실까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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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의 곡 pling 킬 해! 해! 우리 생일이 많아 아주 바른 비배분도 궁금을 해줘요 이별을 가림도 죽어도 본인의 사랑만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동그랑 닭다나 밤에 심아보이 스위치 구멍사고라 봄이 소시티 봄이 봄이 구멍사고라 구멍사고라 군부심 구멍사고라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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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야 내게야 권위를 줘라 상대를 줘라 가자! 얼마나 얼마나 멀리 멀어치 그리운 모든 걸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 파도 못 가고 바다가 유치다면 매콤한 아픔 중에서 눈물이 닿을 것을 사랑 바다가 유치다면 그 무릎은 없었을 것을 그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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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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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난자야 난자야 너 내려가서 엎드려 봐 난자야 안되겠다 난자 오늘 생일이니까 내가 좀 대우를 해줄게 올라와 난자 이리와 난자 난자야 이쪽으로 올라와 그리고 저기 공자도 올라와 이리와 난자야 너도 다 올라와 응 올라와 난자만 봐줄게 다리 쭉 뻗고 앉아있어 응 그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먹이러 오는데 우리 난자 한마디 해야지 앞에 보고 오늘 생일이지 기분이 일컬적지구나 안 봐 좋지 얼마큼 주워? 짐 마음보다 좋아? 아니와 내일 주워도 아니없어 아니없어 건강하면 되어지고 우리 여기 오신분들에게 난자를 한마디 해봐 아까 했잖아 뭐라고 했는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거를 자세히 얘기해야지 다 지방 방송하고 있잖아 다시 얘기해봐 여기 회장님이 말씀하신데요 네 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먼교로 와주시면 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박수 주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공연하면서 우리 남자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예 우리 저녁식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우리 영자야 너 앞에 보고 너 인사 소개 좀 해야되겠다 어 오랜만에 어 그리워 어 아 정자랑 아줌매들에서 영자 역을 맡고 있는 가수 김채영입니다 그리고 친구야 여행 바다로 요즘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자랑 짐 나온 아줌매들에서 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네 김채영 가수입니다 네 이따가 김채영 가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인사드릴 것이고 우리 복지 한 번 인사 한번 해볼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자랑 짐 나온 아줌매들에서 복자 역을 맡고 있는 가수 진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진윤서 가수도 좀 이따가 여러분 곁에서 재웅잔치 한번 펼쳐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자도 인사를 해봐 응 아 짐 나온 남자입니다 KBS가 아니라 SBS도 아니고 네 유튜브 방송을 보면 네 전철수 그 감독이 이거 편집하는 거 이쪽에 있어 네 거기에 나오는 네 짐 나온 남자에 세 번 장가간 사람입니다 아 세 번 씩이나 능력 좋네 앞으로 두 번 더 가야돼 어머 세상에 아직도 그게 되나 뼈? 아이고 아직 멀었어 아이고 난 집에 있는 것이 아주 유통기간이 안 돼가지고 나하고 살아 나하고 살아 정자만 나 괜찮잖아 수정 한번 해줘 응 응 나 맘에 들죠? 나는 유통기간이 넘는게 아니라 응 아직 유통기간이 남아있다 이거야 아 그래? 집에 있는 것이 아직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밖을 칸인데 그려 우리 우리 공자 한번 인사하는거야? 정자랑 춘자 인사하는데 우리 춘자 인사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자랑 짐 나온 아줌매들에서 짐 나온 정자랑 짐 나온 아줌매들에서 춘자협을 맡고 있는 이름은 김매화입니다 앞으로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가야지 그냥 나는 어디서 인사하고 가야지 응 공신을 우리가 찾아서 씻고 이것이 내 것이고 보따리 들고 가고 자 우리 반듯하게 인사를 잘해야지만 되는거에요 자 자 차렷 앞에 보고 공자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저기 우리 자 옆구리 끼고 정자랑 짐 나온 아줌매들이 여러분 곁에서 항상 잇따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난자 비롯해서 정자 우리 영자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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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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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정자랑 짐 나온 아줌매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박수가 좀 약합니다 식사 안하셨어요 고맙습니다 3 7 6 6 소원 5 4 5 5 5 4 잊지 않으려 해도 우리 나를 잊을 수도 없는 그대여 다시 한 번 내겐 걸어와 우리 서로 사랑할 정도로 나와요 그대여 정치 마라 그것만 깨지 마라 내 몸으로 다시 들어와 이 목걸이는 돈 모두 다 버리고 정치 마라 알아버려 할 말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데로 가요 흐르는 눈물면 마칠 거예요 그대여 다시 한 번 내겐 걸어와 그대여 다시 한 번 우리 서로 사랑할수록 나와요 그대여 다시 한 번 내겐 걸어와 우리 서로 사랑할수록 나와요 그대여 정치 마라 그대여 정치 마라 뜨겁던 내 사랑 내 몸으로 다시 들어와 내 몸으로 다시 들어와 내 사랑할수 내 사랑할수 내 사랑할 수 내 사랑할수 내 사랑할수 레전드 코리아 화이팅! 아니 아니 아니요 베르소 베르소 이것이 아니라 일단 앞에 있는 자를 처음 보고 가야지 자원들 채우셨나요?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가겠습니다 레전드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아주 조용한 자라시고요 좋은 분위기 났네 이번의 분위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무대를 비비는 가수 야 석금파란을 그냥 어떻게 할까요? 석연이가 여러분 앞에 모습을 내려냅니다 무슨 노래를요? 타이틀보! 깔치본입니다 여러분 벗겨주십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무대를 비비는 가수 너 어릴 적 없다 널 나랑 후로만 하신 것들 아무리 따지만도 비록게 남겨둔거라 아침독 격울 벗겨야 돼 가수 아침독 격울 벗겨야 돼 아침독 격울 벗겨야 돼 아침독 격울 벗겨야 돼 아래로 아침독 격울 벗겨야 돼 그 quienes 아는 그런데 같은 나라씨는 아침독 격울 벗겨야 돼 아침독 격울 벗겨야 돼 아침독 격울 벗겨야 돼 나만 버린 적 실수하던 날 불어붙이고 싶어 할 수는 바닥하고 넘을 담아라 발들이 죽지 마라 질을 벗고 살아야지 거울아 사뭇살 썩 낳으며 살아야지 가추받은 나무라기야 새골에 남았고 오는 놈이 신남의 고통이 가추받은 내 사랑이야 가추받은 나무라 방망수 집주자 가추받은 사뭇살 가추받은 나무라기야 가추받은 나무 wal Virgin 가추받은 나무 가추받은 나무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우리 장원기 명예회장님의 고위원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장원기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원기 명예회장님의 고위원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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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늦게 지체된 바람에 시간이 좀 짧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은 노래가 한 20곡 됩니다. 이걸 언제 듣고 제가 집에 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노래를 일절시만 듣기로 할텐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년에 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 손홍홍안전이사님 손홍홍안전이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어홍홍쟁이 음악 가겠습니다. 꽃바람 애인입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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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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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손 다시 믿을 때부터 당신의 그 몸 되서 나는 약 사랑을까 샹시한 뇌에서 아름다운 경매한 이 사랑을 믿고 안전을 샹에 이래 영혼을 받아라 세월의 향기가 다가서는 당신들 오빠랑 여인과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예가 배려버렸다 결실 없었네 영장님이 사랑해 계속의 노래 김나경씨 준비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어디에 오셨을까요? 마이크 마이크가 어디에 오셨을까요? 하이크 하이크 여러분 예쁜 앙인데 박수가 너무 좋죠? 하나 둘 둘 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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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헌스 인의 핸드폰 스토리 바리카 주 왼쪽 신의 주얼 인의 주얼 인의 주얼 Let me be there Let me be there In your honey Let me be there In your mind Let me transform In your mind In your mind Let me be there Let me be there In your honey In your honey In your honey All I ask you Is I'm everyday Woo Hey Let me be there What's in your high And go into a dream dream Sing your life Show the new love I always found a VJ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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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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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운 집을 키우는 집 숨아리는 어눈 나라만 갔냐 가엿은 작은 새 남쪽 안으로 그리는 집을 찾아 나라만 갔냐 비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갔냐 비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갔냐 비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갔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온다 나온다 드디어 진한 오리자님 직업에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백윤태 선임 안전이사님 어디 계실까요 야 정훈이세요? 내 눈에 황돌았잖아 이분이 준비하신 부분은요 버림모개입니다 금방 쓰러 말려주십쇼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음악 가겠습니다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절로 우리ят 그 시절 바람결에 지어져 달래 험험 우리 서로 잊고 살았던 한마음 우리 고개여 불빛이 꺾어버릴던 슬픈 폭전으로 어머님의 한 미숨이었어 어린이도 일자이끄시대 이야 이게 멋진 어머니 노래를 하시니까 예쁜 언니들이 달라붙구나 알겠습니다 홍성화씨 자리에 계시나요? 홍성화씨가 준비하시고 CCR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쁜 언니들 이분 오늘 하실때도 함께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안그래요 음악 기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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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멋쟁이! 2절 발맹하겠습니다. 2절 발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태영 부모님이 일단 황유미씨 노래 준비해 주십시오. 황유미씨 노래입니다. 2절 발맹하겠습니다. 노래 좀 많이 불러보셨어요. 한쪽에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부르시고 보니까 많이 불러보실 실력입니다. 이쯤에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처녀가 누구냐 저는 가수 겸 MC 행세를 보고 있는 가수 니카라고 합니다 제 타이틀곡은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타이틀곡은 두 번째 불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른 분들이 준비하신 사이에 제가 분위기 조금 띄워볼게요 근데 오빠들 너무 무게 잡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 오빠는 박록시 씨를 너무 잘 맞았어 나 박록시 씨 살아본 줄 알았잖아 그럼 제가 이분을 잠깐 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태프 예상처를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레전드와 코리아의 여러분들이 잘 놀러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죽 명곡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신사 명곡 한번 신발다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아세요? 아세요? 모르고 모른데 아시면 아세요 다 비슷하니까요 알아 몰라 몰라요? 한번 들어볼까요? represent 또 주니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 дальше 자기네도 미련한 맘에 희망듯은 분명히 쌓아두면 삶속을 해겐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홀이 막힌다면 그녀는 그녀도 같고 그녀뿐이 막힌다면 나자면 가야지 심한다 심한다 벗기시키고 잘심은 제이마자 조심해 신념을 위해 포로 동물이나 허가성이 나자면 가야지 나자면 가야지 나자면 가야지 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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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갈까요? 악성 갈까요? 악성 갈까요?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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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날아와 날씨도 가야죠 쉰 마사 쉰 마사 오이 시국자 신나죠 와이다 또 시국 신의 맘에 고구마 도무니는 여덟을 내는 날씨도 나 시작할 것 같이 지어줘 아니 노래를 다 끝내는데 나오신 유분들은 보다 계속해서 들어와 하지 마시구요 이번에는 제 타이틀곡 먼저 먼저 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과 저하고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왕이면 카메라를 잘 나오는 뒷편이 되었습니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네? 제가 오늘 백댄사가 같이 늘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카메라가 너무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맙춤해 주셨을까요? 수업 내가 정말 짱이야 사랑해 보신 그녀의 미술의 흰수하고 너뿐 있으나 안길 돌아가겠지만 멋져 멋져 정말 멋져 내 사랑 정말 짱이야 내 사랑 짱이야 내 사랑 정말 짱이야 내 사랑 정말 짱이야 멋져 멋져 정말 멋져 내 사랑 정말 짱이야 부끄러워 사랑이 쏟아져 이 부끄러워 내 내 사랑 봤을 뿐 멋져 멋져 정한 짱이야 쏘아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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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onions 내 마음 콤 govern 콤 од 정랑 짱이야 멋져 멋져 정말 멋져 내 사랑 정말 짱이야 나의 사랑을 정말 잡으며 나의 사랑을 잡으며 멈춰 멈춰 정말 멈춰 나의 사랑을 잡으며 나의 사랑을 잡으며 모든 걸 사랑을 쏟아요 내게 나의 사랑을 잡으며 멈춰 멈춰 정말 잡으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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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멈춰 나의 사랑을 잡으며 나의 사랑 정말 잡으며 새로운 날 멈춰 멈춰 정말 멋져 내 사랑을 잡으며 내 세상이의 모든 걸 사랑을 쏟아가고 모든 걸 사랑을 쏟아가고 모든 걸 향해 다스로 눈물이 멋져 정말 장이야 레전드 여러분은 정말의 정말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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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여러분 앞에서 오두방정을 경달했습니다 스타일 다시 한 번 만져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빠가 아무 상관없어 우리 유빈이가 부를 곡은 따르륵 따르륵 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큐 음악 따르륵 네 네가 맞자 맞자 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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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딸뽕 일단 indicative 타르 지금부터 또뽕 6. 보고track 미션 eta 다는 다는 내가 이누나야 누누나나 내가 이누나야 누누나나 내가 이누나야 니 누나야 누누나 방금 여러분이 방금 여러분은 딸 바보의 우리 VJ님의 미소를 보셨습니다 야 너는 나보다 낫다 야 가수가 노래 부러도 아우야 나보다 호시 난 것 같아 제가 아무래도 마이크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대로 갈 수가 없죠 잠시만요 우리 유빈이 양의 아버님 우리 황태영 VJ님 잠깐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참 오늘 1부 사이를 우리 VJ님이 진행을 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그 고체를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그대로 잡으시고요 딸이 마냥 사랑스럽고 예쁘죠 노래 끝날 때까지 따르릉 따르릉 근데 유빈이가 자꾸 몸 흔들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입을 안 담으러 좀 담으셨어요 네 이쯤에도 우리 VJ님 노래가 한 곡 드려야 되겠죠 어떤 노래 한 번 가볼까요 예예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래 음 분위기 한 번 가볼까요 분위기 아신분이에요 우리 황태영 VJ님이 부르시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태영 VJ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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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아빠가 노래하는 거 우리 유지영의 우리의 택배 작곡 같으신가요 사랑합니다 예예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여성 하견미 그럼히 있어도 당신 뿐이다 내 사랑은 원희뿐인다 내 사랑은 원희뿐인다 내 사랑은 원희뿐인다 내 사랑은 원희뿐인다 영이 좋겠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VN 노래 들어봤고요 우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신영찬님이 준비하시고 내 나이가 언제서입니다 화이팅! 어서 나오시죠 뛰어뛰어! 루 루 루 루 루 마이크 장식은 반갑습니다 예!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언제서 사랑되는 나이가 옛날이오 밤은 바람이오 밤은 바람이오 가만히 우리도 놀랭니다 놀랭니다 그대만 유정한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오 내 나이 낯선대서 사랑하는 가평이 아닌데 어느 날 우연히 덩소가 비쳐서 돼 내 모습을 알아보면서 나이 낯선대서 사랑하는 가평이 아닌데 현찬 씨는 올해 나이가 몇 살? 62 62이면 6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50이라는 겁니까? 62? 얼굴은 52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쯤에서 우리 첫 스타트로 오프닝 때 아지매 진나가 미친 아지매 다섯 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했어요. 그쵸? 멋진 무대를 여러분께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이름이 복자였던 것 같아 복자. 복자가 또 솔로로 여러분께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복자야! 이분의 이름은 참 아름답습니다. 가수 진윤서씨 노래 한번 쳐다볼까요? 팝이 짧은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한데 크게 한번 쳐주실래요? 오우 가겠습니다. 박수 박수 좀 쳐주시겠죠? 많이 보던 얼굴이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다섯 분은 가라지겠죠? 천천히 아름다운 그 참깍한 기쁨의 고기 우린 어깨를 감싸고 안녕이 싫었어 헤어지를 싫었어 하타까운 눈비도 가네 내일이면 또 만날 수 있지만 참여서 놓지 못하고 그것만큼은 도시의 저녁이 열흘이로 방지에 우린 짧은 밤이 너무나 약속해 짧은 밤이 너무나 약속해 바꾼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이 밤이 조금 더 길을 수 없을까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지만 참여서 놓지 못하고 뜨거운 두마음 도시의 고른 꽃길 열흘이로 가르쳐 우린 작은 밤이 너무나 약속해 작은 밤이 너무나 약속해 작은 밤이 너무나 약속해 더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이 밤이 조금 더 길을 순 없을까 내 일이면 또 만날 수 있지만 참여서 놓지 못하고 뜨거운 두마음 도시의 고른 꽃길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이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이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이 아 혜숙씨가 신청하신 곡 어서 나오십시오 신나는 곡이죠? 우리의 예쁜 애가 불렀던 사랑님입니다 어서 뛰어나오십시오 어서 시간이 얼쭉 9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집에 안 가고 조금 더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어서 나오시고요 마이크 잡으십시오 신나게 한 번 가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Și 여전히 마이크 잡고 사랑님 고마세요 새벽 한 명의 여행이 있을 때올걸 알아듣게 되셨을 때올걸 한올 한올 때가서 어디에 있느냐 그리운 맘 사랑의 잔해 아깝다운 내 일이야 천국의 눈물을 씻어 여름 귀요청 피어는 날 석만하는 배가 밝다 막을 가득 이 내게 시장 사랑은 안고 싶는 걸 난다 가수보다 훌라와요 팬들이 많고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가할 시간은 다 됐고요 마지막 우리 장원기 명예회장님의 축하를 위해서 마지막 가수 분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 아까 우리 원기대님과 함께 듀엣으로 작은 새를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은구수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가수 김채훈씨가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셔야 되는데 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의 모든 하나의 목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신 분이ians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람 아니냐 전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가슴 거든 눈 열망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다치지 못하는 잠시 것도 하고 싶을 때 못 보며 눈물도 많고 바라산처럼 가져오는 그런 사람 그런 한 사람 밤 속에서 나를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호! 호! 아이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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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람 아니냐 전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웃으며 안녕하니 그런 사람 아니냐 사주하려는 결말하는 샤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샤랑 가치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 고마 파란산처럼 파져버린 그런 샤랑 그런 샤랑 아아아 Vis root 외화로웠어 한참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김철수께 두꺼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꿈이라기보다는요 저도 어렸을 때 오토바이 타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수나 놓고 바느질할 성격은 아니죠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죽자켓 입고 쫙쫙쫙하고 가고 싶었는데요 어제 집안에서 반대 가시면서 오토바이도 못 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최민수씨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이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멋진! 그때 한 번만 타보자고 그래서 제가 최민수고 오토바이를 한 번 딱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오늘 멋진 시간 이렇게 오늘 모임이 이렇게 멋진 분들 바이크를 타신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행사였다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뻤고요 특히 우리 다시 한 번 장온기 회장님의 생신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대로 돌아가시면 너무 서운하시죠 약주도 이제 시작 오르시죠 근데 저희가 준비하는 무대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벌초 한 15분 정도 연장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대로 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 제가 한 10분 디스코타임을 돌릴 테니까 다 함께 무대 나와서 한 번 비벼 보실까요? 어떠세요? 아니면 저 그냥 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으로 신나는 음악으로 한 10분 틀어드릴까요? 예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그럼 어느정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멈춰서 열심히 팀으로 가겠습니다 안되오시면 안되는데 멀티 몰아버리와 함께 우리 방송실 수가 함께 가십시다 이쪽으로 다 같이 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되시고 신나는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생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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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을 해오던 사람 오른쪽으로 가면 고통이 바닥 조개 수업의 비법 안전기시고 바보 집에 가서 오지 말고 여기다 빈 마음속으로 여기다가 신어 온다 달리고 달리고 달리자 하하 이쪽으로 오세요 달리 여자분의 용도여도 좋아 이쪽으로 오세요 파이팅 예 딱 주어진 시간 10분입니다 호텔에서 나가래 10분 준다고 10분만 노르래 가볼까요 이쪽으로 다쳐보세요 여자분들 다쳐보세요 네 빽 돌아 돌아 아우 잘생긴 오빠 파이팅 파이팅 자 멋진 오빠가 있습니다 하하 가운데로 우리 칼의 동반기 하하하하 네 박수 우리 가수분들 우리 함께 시간을 받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과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한번 하이 하이 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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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avirus 어디 가세요? 가겠습니다 좋아 보자 보자 나는 당신 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오른쪽에 군이 마지막 인허른 세상 어느 곳에 있어 회장님 내 사람은 회장님 뿐이야 힘든 날은 그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 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그 손을 내가 내가 붙여고 가고 하나 두어 분 없어도 당신 뿐이고 오만하도 당신 뿐이고 우리여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당신 뿐이고 당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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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네여러분 뿐이야 이 형만이 진짜 쳐봤는데 까라라라라라 내 사랑은 여러 곳입니다 모든 날은 부엌의 우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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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응원 두어 내 사랑은 좋은 날은 두어 내 사랑은 그 손을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1, 2, 1, 2, 5 원하고서도 당신 뿐이고 복만 안아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날 사랑하는 여러분 뿐입니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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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뿐이다 비비로 오른쪽으로 비비를 해 비비로 비비로 손 비비로 여름의 눈 좀 들어놓고 너와 내가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아픈 우린 단던 소리는 떴지만 이 달리며 졸엿었던 내 시절 그 모든 여자친구가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널 돌아보시네 아픈 시신이 많은 많은 그리운 친구들을 지금은 무엇을 알았다 아직도 그때처럼 젊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나 보겠을까 나로의 흰색처럼 보너와 맥아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리 시절 나를 내 머리 덩려 머리 덩지마 빛이 날려와 주름장창이 시절 나를 내 머리 덩려는 남자친구들 그들 모아가는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너무 웃겨주네 아주 리스트 이거 왠지 모르게 갑자기 카메라 보니까지 나와요 뭐 하늘 아 아 석오 제 4 오늘 제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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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우리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신경 나래 오늘따라 물 얻어도 고신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해서 너무 끝나기도 아쉽다 이제야 발끝이 걸린다 왔습니다 도만 잠깐만 주세요 아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장롱님 명예회장님의 생신 축하 겸 우리가 이렇게 멋진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무리를 카바레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이 멋진 오빠가 스태프 밟은 거 보셨어요 오빠 잠깐만요 우리 그 다음에 선생님 예 저는 어디 행사를 가도 제 춤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저하고 스태프이 맞네 맞아 오빠 일단 오시고요 아 오빠 스태프 아까 밟은 거 장난하네요 이것 좀 배우고 싶어요 둘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예 지금 잠깐만 들어 언니 가수님 우리 잠깐만 여러분은 그대로 계시고 이 두 분의 스태프를 지금 멋진 공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봐도 어부리가 지금 조금밖에 안 나와서 제 오늘 지금 못 갑니다 오늘 춤을 춰서 이 기신분한테는 제가 특별한 사진 드릴 것이고 오늘 지신분한테는 제가 어부리를 조금 받겠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되겠습니까 바라만 바라만 보세요 이야 나 놀랬습니다 자 이거 자랑하여 한번 영상 꼭 찍어서 나 이거 유튜브에 꼭 올려줘 나 이거 행사할 때 오시고 볼래 음악 저제로 들어 들어 들어보시고 두 분 잠깐 두 분 조금만 좀 있다가 두 분 조금만 다 네 아니 틀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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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자 우리 가수님하고 함께 더llen진 신화 만들어보려고 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 5 2 4 제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주시면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행의 이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포테스 측에서 운방이 좀 끝나답니다. 9시까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탁해서 30분 빌레이했는데 그래서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리카님. 우리 리카님. 리카님 고생하셨습니다. 리카님께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